야 지명이 오늘 이 총림의 스페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 이거 아주 웃기는 친굽니다 10년 동안 병원에서 떨기 영구가 내가 친구가 기구 저런 건데 안다고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 치는 사람이 순대국 쏘는 건다 확실하게 받기다 어디 그런 짓기 이봐 상하이예 상하이예 다시 기쁜이야 최대한 빨리 해결해라 아니 시발딜리 아니 깨끗이야 무슨 소리야 난리기라리 이제 상하이가 엄청난 소리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일리가 있구만 이게 무슨 그 다른 게 민다 야이 빨빨빨빨빨빨 어? 아니 왜 사카가 거기서 참 한다고 했나 훌륭한 속도 자네의 그 미친 속도 보면 볼수록 내 가슴에 와 닿아 이 정도라면 계급으로 치면 무려 원스타야 고맙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뭔가 아시는 분이시구만 하지만 나는 속도 국군통수관자야 나에게는 어림도 없다 암 암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그 정도면 나와 묻어 하여하고 말 오늘 이 형님이 속도 뭔지 보여주마 아이고 노인네가 이 시댁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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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라 아아 이 시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정말로 엄청난 속도야 아 네 병원